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섬김고한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의 그 나름 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내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Guinea 그렇게 하는 해 주님의 영광을 강합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만나다니iable